떨어졌다 밖에서 떨어졌다 운동선수, 축구선수 발을 보는 듯한 발레리나 발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훌륭하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맺혀있었던 한을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손가락을 심하게 다치셨을 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었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절망스러워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께 어떠한 좋은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류애이시를 보고 제가 오늘은 가서 아버지께 그때 못해드렸던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왜 아버님하고 예승심만 들어야 돼요 직접 아버님에게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시면 되죠 아니 뭐 그때 사실 아버지가 이렇게 심하게 다치셨을 때 갑자기 직장도 이루셨고 갑자기 직장도 이루셨고 갑자기 직장도 이루셨고 아휴 잠깐만 제가 그때 그때 아들로서 이제 아무 말씀도 아무 말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잘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께 힘내라는 그 한마디조차 쉽게 할 수 없었었는데 이렇게 오늘 아버지 항상 힘내시고요 그 얘기는 아버지께 직접 가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항상 고생하세요 아니 지금 뭐 류애이시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전설이시고 또 이런 그 많은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스타킹과 또 이 브라운을 통해서 그야말로 행복 바이러스가 지금 막 대한민국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뭔가 이렇게 뜨거워요 속에 어떻게 보면 또 궁금한 게 우리 그 박지민 양도 이제 네 케이팝 스타의 우승자이지 않습니까? 류애이시의 이 무대를 보는 소금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음 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시고 우승자는 박지민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지민 씨 자 박지민 씨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TV를 돌리다가 봤어요 그 연주를 하시는 건 유튜브에서도 되게 유명하시고 그때도 엄마랑 같이 울었는데 직접 해서 되게 영광입니다 예 예 지금 또 감정이 엎어쳐서 그래서 제가 류애이시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을 오 예 준비를 했어요 소리방 공기방 우리 박지민 양이 하하하하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건가요 여기서? 네 이게 마이케리의 히로라는 곡인데요 예? 의미는 뭘까요? 류애이시가 영웅이라는 그런 의미로 네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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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니 반주도 없이. 은영 씨 반주 없으면 노래 안 하죠? 반주 없으면 전주 없어요. 그러기 전에 오늘 스타킹이 아주 특별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세계적인 아티스트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콘텐츠 포러리 재즈 리코딩 아티스트. 한국을 대표하는 섹스포니스트 대니 정 씨를 소개합니다. 대니 정 씨가 우리 스타킹을 빛내지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대니 정 씨. 또 아티스트로서 오늘 주인공의 피아노 연주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